오늘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저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누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신비한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동족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을까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었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우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인생이 어떻죠? 원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팍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죠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동족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방인 복음에 확산되는 결과가 왔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참 감남나무와 돌 감남나무 참 감남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참 감남나무를 통해서 계속 진액을 공급해 주시고 영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끝에 가지가 잘려나갔다 그리고 돌 감남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진액을 흘러나가게 하신다 이런 비유를 사도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유대인들의 시간표가 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히 채워지면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 속에 살지 않으면요 현장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재생산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누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누는 것은 좀 아깝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엔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 창고를 열어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나눌 때 이 비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요의 기적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5천명이에요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면 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무슨 수로 이 많은 숫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기갈찰 누르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빠듯합니다 나도 힘든데 무엇을 나눕니까? 그런데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천명을 먹이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능력 바뀝니다 이 축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먹이는 게 아니라 너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의 응답을 누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밀인 신비한 구원의 역사 또 복음을 나누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헌신의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늘 창고를 여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수많은 사람 먹이는 방법은 이미 옛날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면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지금 이말 200만 명은 커녕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어떡하시죠? 작은 헌신을 받으셨어요 오병이요라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작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얘기했죠 야 됐어 내가 마음만 받을게 너 먹어 이게 대부분 어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아 그래 땡큐 그리고서 이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여시는데 나의 작은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부분은요 예배가 됩니다 드리는 건 예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작은 아이는요 오병이요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다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작지만 그 작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뭐라고 돼 있죠? 네가 먼저 줘라 네가 먼저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제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네가 응답을 받기 전에 왜?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곱셈으로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나눔은 뭡니까?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본당헌당을 위해서 드리는 237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내 코가 석자죠 우리도 힘들죠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룩기에 나오는 룩과 보았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악작같이 추수하지 마라 실수로 좀 흘려라 땅에 떨어진 거 야 그거 상태 좋은 거 고르지 말고 그냥 내버려라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낙은 애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에 흘린 것 갑절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보아스가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먹던 이방인 과부가 룩이잖아요 그 룩과 인연이 되어서 어떡하죠? 보아스와 룩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이 나눔을 실천한 거예요 헌신을 실천한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이 헌신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삭소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벌 가문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것이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나눠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나눔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그 나눔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죠 초대교회는 오손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맨날 가서 전도했어요 맨날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담스럽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굉장한 소망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자기가 깨달은 이 부활의 감동을 만난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면 희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에너지가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탈진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두 배 세 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탈진하기는 커녕 지치기는 커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넣어주세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신다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압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인만으로 함께하시지 위대로 함께하시지 근데 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강렬하게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너의 치유는 빠를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은 상식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함께하심의 축복입니다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함께하심의 축복이 강력하다고요?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사역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혼자 성령이 충만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하시겠지 하지만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구약에서 모세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 굉장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혼자 하니까 나누게 하셨습니다 출애급기 18장에 보니까요 출애급하고 모세 혼자 200만 명의 모든 송사를 해결합니다 지금 인원이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의 그 엄청난 대도시에 동사무소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이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모세도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느라 힘들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줄 서느라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팀워크를 가르치시죠 뭐라고 하시죠?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을 세워라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은요 천명을 다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백부장 열 명을 확실하게 챙기면 됩니다 백부장도 백 명 다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은혜를 나눌 때 탈진하지 않으려면요 팀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요 나와 똑같은 사역자를 양육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같이 사역할 사람 별로 없는데요 현장에서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을 양육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책 하나 안 쓰셨어요 교회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열두 제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투자하셨어요 나와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고 싶죠 그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절대 꿈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절대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절대 비전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사천말씀 운동과 237나라 복만 우리가 왜 합니까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나라 스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영혼구원의 꿈을 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디모데우소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복음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재생산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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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